10과 대중문화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들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래요. 그러게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한 번 시작하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하네? 좀 쉬었다가 해. 별로 좋지도 않은 컴퓨터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도 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계속할걸?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3. 또한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네요. 한국어 공부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할래요? 네? 공부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배우가 나와서 보는 건데. 전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란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아마 답답해서 화낼걸요?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어제 신문을 봤더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 연예인이래요. 그러게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연예인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2.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한 번 시작하더니 몇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게임만 하네? 좀 쉬었다가 해. 별로 좋지도 않은 컴퓨터 게임을 왜 그렇게 하니?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너도 하면 아마 밥도 안 먹고 계속 할걸?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게임도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3. 또한 씨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네요. 한국어 공부 때문에 보는 것 같은데. 내일부터 같이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한국어 공부할래요? 네? 공부요? 한국 드라마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배우가 나와서 보는 건데. 전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버렸어요. 만약에 란 씨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아마 답답해서 화낼걸요?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스타 닮은 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 닮은 꼴 열풍에는 연예인 가족이나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스타 닮은 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문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수많은 대중매체가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문화의 빠른 전파를 가져오더니 나아가 일반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스타는 일반인에게 되고 싶은 존재이면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러한 스타를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스타 닮은 꼴 열풍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2번 다음은 시사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최근 스타 닮은 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 닮은 꼴 열풍에는 연예인 가족이나 일반인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스타 닮은 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문화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같은 수많은 대중매체가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대중문화의 빠른 전파를 가져오더니 나아가 일반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스타는 일반인에게 되고 싶은 존재이면서 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따라서 그러한 스타를 닮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감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스타 닮은 꼴 열풍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개인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3번 다음은 방송 기자가 전하는 어떤 배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스타 B씨가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굳혀온 B씨는 최근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을 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배우 B씨가 전국을 다니며 우리 전통문화의 깊은 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주변의 소재를 찾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B씨는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문화의 참맛과 한국의 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분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항상 영화 촬영장에서 구경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좋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책 속에는 배우 B씨의 1년 동안의 체험이 충분히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B씨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지선입니다. 3번 다음은 방송 기자가 전하는 어떤 배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스타 B씨가 1년 동안 전국을 여행한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굳혀온 B씨는 최근 한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을 하더니 이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사진과 글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출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배우 B씨가 전국을 다니며 우리 전통 문화의 깊은 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치, 차, 도자기, 술과 한옥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주변의 소재를 찾아 촬영하고 기록했습니다. B씨는 직접 술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고 도자기도 구우면서 전통 문화의 참맛과 한국의 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팬분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항상 영화 촬영장에서 구경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까지 오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한국의 좋은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비록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책 속에는 배우 B씨의 1년 동안의 체험이 충분히 녹아들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B씨는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만큼 이 책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70.7%, 일본은 86.0%, 베트남은 94%, 대만은 81.6%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의 장르가 그 주체인 배우와 가수의 이미지와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가 한 장르의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나가는 것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가수가 부른 배경음악도 인기를 끄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서울의 인구 변화와 관련한 조사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한국의 문화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이 한국의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70.7%, 일본은 86.0%, 베트남은 94%, 대만은 81.6%가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의 장르가 그 주체인 배우와 가수의 이미지와 더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가 한 장르의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나가는 것에 의한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 가수가 부른 배경음악도 인기를 끄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다양한 발전을 통해 그 영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